윤길중 교수의 진화론 바로알기 특강 진화는 과학이고 진화론은 신학이다 제10강 변이와 적자생존의 원리 제2장 자연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2 오늘 10강에서는 9강을 마무리 짓고 3장의 내용이 짧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Where many species of genus have been formed through variation, circumstances have been favorable for variation and hence we might expect that the circumstances would generally be still favorable to variation On the other hand, if we look at each species as a special act of creation, There is no apparent reason why more varieties should occur in a group having many species than in one having few 변이로 인하여 한 속에서 많은 종이 형성되었을 경우 그 환경은 그 변이에 유리했을 것이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변이에 유리할 것이다 이에 반해 각각의 종을 특별한 창조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여긴다면 많은 종을 가진 그룹에서 작은 속보다 많은 변종이 생성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여기에 처음으로 나오는 분류학 용어 속은 생물 분류 단계에서 종의 바로 윗 단계를 말합니다 속과 종의 개념적 관련성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람을 분류할 때 동물괴, 척추동물문, 포유강, 영장목, 유인원과, 사람속, 사람종, 장미는 식물괴, 현화식물문, 쌍떡잎식물강, 장미목, 찔렉과, 장미속, 장미종이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사람속, 사람종에서 사람속은 지구상의 인류 전체를 총칭하는 것이고 사람종은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한민족, 한족, 게르만족, 피그미족 등 혈통과 이목구비가 유관으로 구별되는 인종을 뜻합니다 장미의 경우 장미속, 장미종에서 장미속은 장미부류 전체를 장미종은 빨간장미종, 노란장미종, 흰장미종, 흑장미종 등 각각의 품종을 의미합니다 오징어 속에는 낙지, 쭈꾸미, 화살오징어, 갑오징어, 문어, 한치 등 약 80여개 이상의 오징어종이 존재합니다 종의견의 주제는 종은 개별적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로 압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명제의 의미는 낙지, 쭈꾸미, 화살오징어, 갑오징어, 문어, 한치 등이 하나씩 하나씩 개별적 종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각각은 오징어 속으로부터 분화 변형되어 나온 종이라는 뜻입니다 다위는 종의견 전체를 통하여 속 이상을 언급하거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이라는 용어가 몇 번 나오는데 그것은 강 그 이상은 잘 모르겠다고 전제하는 경우에 사용된 것들입니다 분류학의 문광목과 속종 즉 개통수는 경험이 많은 생물학자들이 개체의 유사성을 고려하고 정리하여 분류한 임의적 체계이기 때문에 참고는 될 수 있지만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위 문장에서 특별한 창조 행위, a special act of creation은 개별적 창조 행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큰 속에서 많은 변종이 발생하고 작은 속에서 적은 수의 변종이 생성되는 것을 다위는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큰 속에서 많은 변종이 나타나는 것은 환경이 큰 속의 변이에 유리했던 것이고 작은 속에서 적은 수의 변종이 생성되는 것은 그 환경이 작은 속의 변이에 불리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향성은 변이를 경우의 수 개념으로 볼 때 reasonable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체가 불변이라는 즉 변이의 개념이 배제된 개별적 창조 개념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개별적 창조라면 큰 속에서 많은 변종이 발생하고 작은 속에서 적은 수의 변종이 발생할 이유나 당위성은 없습니다 In all these respects, the species of large genera present a strong analogy with varieties and we can clearly understand these analogies if species once existed as varieties and thus originated whereas these analogies are utterly inexplicable if species are independent creations 이런 측면에서 보면 큰 속의 종들은 변종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많은 종들이 변종으로 존재했고 어떤 종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라면 우리는 이 유사성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종이 독립적 창조물이라면 이 유사성은 설명될 수 없다 여기서 유사성이란 깔라파고스 섬 해변의 거북들처럼 전체적 겉보기가 일치하면서 등껍데기의 육각형 무늬만 미세하게 다른 정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속을 이루는 종의 개체들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하는 것은 원종으로부터 점진적인 변이가 있었고 그 변형이 후대로 전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한다면 유사성 측면에서 볼 때 갈색말, 흰말, 얼룩말이 한 속에서 변형되어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쉽게 이해되지만 조물주가 이것들을 따로따로 창조한 것이라고 한다면 수긍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생명체가 변이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이 유사성은 쉽게 설명됩니다 그러나 불변이라는 사고방식 즉 개별적 창조의 입장이라면 그것들의 유사성은 설명될 수 없습니다 제3장 생존경쟁 제3장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생명체는 전쟁을 한다 로 요약하면 쉽게 이해됩니다 생존경쟁, Struggle for existence 라는 용어는 종의 기원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다윈은 여기서 생존경쟁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변이의 원인이 되고 그 변이가 바로 다윈이 주장하는 진화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체는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경쟁합니다 북극이나 눈 덮인 산의 꼭대기 그리고 사막에서 생물개체 상호간의 경쟁은 사라지고 개체수 증가는 대체로 자연의 영향에 제한됩니다 종의 개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지만 기후, 토양, 가뭄, 먹이의 양 등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개체수는 기하급수적인 비율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먹이의 양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생존경쟁은 불가피합니다 기하급수적이란 먹이의 양에 대한 개체수의 비율이 지극히 높다는 뜻입니다 또 동일종은 같은 지역에서 같은 먹이를 구하기 때문에 경쟁은 대체로 같은 종 사이에서 치열합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속의 종들 즉 갈색말, 흑색말, 백색말, 얼룩말, 노세, 당나귀 등은 습성, 체질 및 구조에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다른 속에 있는 종과의 경쟁보다 동일속 내에서 경쟁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하급수적인 개체수의 증가와 경향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고 일정 시점에서 파곡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의 멸절입니다 복잡한 외부적 물리적 조건 속에서 개체의 보존에 유익한 것이라면 생명체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모두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진 형질은 자손에게 전달됩니다 어떤 장소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개체가 그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적응이란 변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고 그 과정이 자연 도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는 것이 적자생존입니다 생명체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스스로의 노력으로 적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린의 목이 긴 것은 높은 가지의 잎을 따먹겠다고 노력하다 길어진 것이 아니고 다양한 변화종 중에서 우연히 길게 도태된 것만 적자생존한 것입니다 자연 도태 속에서 환경 변화에 피동적으로 적응된 것만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한 것은 절멸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이 이뤄내는 제2의 창조 방식 진화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